어설픈 잉글리스 쥬디쌤입니다. NIV 영어성경통독 영어성경으로 하나님의 음성듣기 창세기 9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의미 알기 전에 영어 문장 읽기 끝장구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때 소리내서 함께 읽으면서 어떤 의미인가도 한번 살펴보세요. And God said, This is the sign of the covenant I am making between me and you and every living creature with you, a covenant for all generations to come. I have sent my rainbow in the clouds, and it will be the sign of the covenant between me and the earth. Whenever I bring clouds over the earth and the rainbow appears in the clouds, I will remember my covenant between me and you and all living creatures of every kind. Never again will the waters became a flood to destroy all life. 의미가 떠오르시나요? 그 의미를 확실하게 해보겠습니다. 의미하는 첫 단추 어휘암기, 저축될 수 있게 항상 문장에 적용해야 합니다. 잠깐 영상 멈추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걸 살펴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설명 들어보세요. 어휘를 적용해서 끊어 읽기, 직독직해 해보겠습니다. 12, 12절, And God said,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This is the sign of the covenant. 이것은 표시이다. 어떤 표시냐면, 언약의 표시이다. 이제 이것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약의 표시이다. 그리고 나서요, I am making, 내가 만들고 있다. M, I, N, G. 그러니까 진행인데, 우리 진행을 꼭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뭐뭐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내가 만든다. 어, 뭔 말 뭘 만들지? 볼까요? Between me and you, and every living creature with you. 사실 여기까지 끊는 게 좋아요. 요거 한 가지만 알고 가면 돼요. Between 다음에는요, A and B예요. 어, 이거 그렇게 되는지 어떻게 알죠? 바로 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나머지 존재들 사이에, A와 B 사이에, 사이에 만든다. 이런 의미니까, 요기에서 미에서 한번 끊고, 그리고 and 나머지는 전부 다예요. A와 B 사이에 만든 거예요. 나와, 너, 그리고 너희, 너희,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 with you, 너와 함께 있는,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생명들과 사이에 만든다. 뭘 만드는 거죠? 언약을 만드셨죠. 언약을 세우셨어요. 나와, 너희,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명체 사이에 내가 만든 언약에 대한 표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이 The Covenant를 수식해주고 있어요. 당연히 요 사이에는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었는데 관계대명사 생략에 너무 집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순서대로 읽고 해석해보면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강조해주세요. 이 Covenant에 대해서 무슨 언약이냐면 A Covenant for all generations to come. 언약인데 누구를 위한 언약이냐? 모든 세대, 앞으로 올, 앞으로 올 모든 세대를 위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해주신 거예요.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뿐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살아있는 동물들뿐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올 모든 세대와 맺는 언약 바로 그 언약의 기호가 이거야 표시가 이거야 아직 This에 대한 설명은 안 나왔어요. 그 표시가 뭔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은요 언약에 대한 설명을 쭉 이어서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구분하면서 직독직히 해볼게요. And God said,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This is the sign of the Covenant. 이것은 언약의 표시이다. I am making between me and you and every living creature with you. 나와 너희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 사이에 내가 세우는 언약, 그 언약의 표시이다. A covenant for all generations to come. 모든, 앞으로 올 모든 다음 세대들을 위한, 모든 세대들을 위한 언약이다. 아, 직독직히 하는데 자꾸 버벅거리네요. 13, 13절 I have a semi-lainbow. 내가 내 무지개를 둔다. 근데 여기 보면 have a set이라고 되어 있어요. have a set은요 이미 두었고 계속해서 둔 채로 있을 거다. 이런 의미, 과거에 이미 시작된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in the clouds,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둔다. and it will be the sign of the covenant. 그리고 그것이 레인보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지개가 기호가 될 것이다. of the covenant. 뭐요? 언약에 대한 기호가 될 것이다. 표시가 될 것이다.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이제야 앞에 나와 있던 this에 대한 설명이 나오네요. 레인보우를 얘기한 거였어요. between me and the earth. 나와 땅 사이에 맺어진 언약. 그 언약의 표시가 바로 레인보우이다. 좀 복잡하게 만드는, 문장을 좀 복잡하게 만드는 전치사가 있는데 그게 over가 있어요. over가요. 계속 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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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over는요. the covenant의 표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더 그 언약의 표시, 이렇게, 이렇게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경우가 꽤 많아요. 직독직해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I have a semi-lambor in the clouds. 내가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겠다. and it will be the sign of the covenant. 그 무지개가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between me and the earth. 나와 땅 사이에 맺어진 언약. 14. whenever, 뭐, 뭐 할 때마다 이런 뜻이에요. I bring clouds over the earth. 땅 위에 구름들을 가져온다. 와, 땅 위에 구름들을 가져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땅 위에 구름이 드리우게 한다는 거예요. 땅 위에 구름이 이렇게 뜨게 할 때마다 and the rainbow appears.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in the clouds. 구름 속에서. 그러니까 구름을 막 끼게 하고 그 구름 속에 이 무지개가 딱 나타날 때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여기 부분은요.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whenever라고 하는 의미가 뭐, 뭐 할 때마다 라고 하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whenever I bring clouds over the earth. 내가 구름을 드리우게 하고 and the rainbow appears in the clouds.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게 될 때마다 이제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나오죠. 15. I will remember my covenant. 내가 언약을, 내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between me and you and all living creatures of every kind. 여기까지 끊어서 앞에도 설명한 것처럼 between, 자, between 다음에요. and를 여기로 볼 거예요. 그래서 앞에 me가 a 뒤에 전체가 b가 되는 거예요. 나와, 너희,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 각각 종류, 모든 종류의 살아있는 생물들 사이에 세운 내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never again. 와, 또 나왔네요. never. 부정어죠. 부정어가 앞에 왔으니까 이제 얼른 생각나셔야 돼요. 동사와 동사, 그리고 주어가 자리가 바뀌었겠구나라고 하는 걸 빨리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결코 다시는 will the water became a flood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물이 결코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to destroy all life 모든 생명을 파괴시키는 홍수 앞에 day 3에도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to destroy가 flood를 수식해 주고 있어요. 모든 생명을 파멸시키는 그런 홍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거에 대한 표시로 뭘 주셨다고요? rainbow 무지개가 뜨면 내가 기억할게 이런 말씀인 거예요. 무지개를 숨겨놨다가 구름이 끼고 비가 많이 내리면 무지개가 떠올라요. 무지개를 보시면 하나님이 먼저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 너무 멋지죠? 직독직해 보겠습니다. I will remember my covenant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between me and you and all living creatures of every kind 나와 너희 그리고 모든 종류의 생명체들 사이에 세운 언약 never again will the waters become a flood 결코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to destroy all life 모든 생명을 파멸시키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직독직해 생각하면서 의미를 그려보고요. 하나님 오늘은 어떤 뜻을 저한테 주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소리 내서 함께 읽어보세요. And God said This is the sign of the covenant I'm making between me and you and every living creature with you a covenant for all generations to come. I have set my rainbow in the clouds and it will be the sign of the covenant between me and the earth whenever I bring clouds over the earth and the rainbow appears in the clouds I will remember my covenant between me and you and all living creatures of every kind never again will the waters become a flood to destroy all life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와 저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sign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사실 의심하거든요. 하나님은 약속을 한 번 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사람은요 그게 진짜야? 이렇게 의심할 수 있거든요. 그 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표시 준다. 내가 무지개 숨겨놨어. 비가 막 쏟아질 때 무지개가 딱 하고 떠오르면 내가 기억할 거야. I'll remember. I will remember my covenant.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지도 모르니까 sign을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 번 강조하세요. 내가 I will remember my covenant. 내 언약. 내가 너희와 맺은 약속을 나는 기억한다. 사람은 잊을지라도 사람은 믿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걸 이루시며 반드시 기억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기억해 주시길 소망하며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만한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맺어주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려올 때까지 영어성경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